오늘 새벽 0시 43분쯤 인천 남촌동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가스레인지 후드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확산하면서 공정건물 3곳이 불에 탔습니다. 소방당국은 오전 1시쯤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, 오전 2시 5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.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